땀난다 조미진 먹을까? 그래 조미진 먹자 오케이 뭐가 그렇게 많이 들었냐 거의 뭐... 형 일단 점심 할 거 뭐 있어? 일단 여기 감바스 아하이오 그리고 소세지 스팸, 참치 새끼 참치 새끼? 어 아니 내가 욕하네, 참치 새끼야 아 그게? 어, 새끼 참치인가 봐 여기에 소원 수리함이 있어 야, 뭐 먹고 싶어? 아이스크림! 나 육회 먹고 싶어 육회? 소주, 소주 육회는 소주지 육회는 복분자 아니야? 아잇! 육회, 입새주, 복분자, 맥주, 가걸음, 아이스크림 끝이야 밥이 하나도 없어 아, 밥이 뭐가 있을까? 저게 뭐야? 포탑 퐁커리 어때? 퐁팍 퐁커리? 어? 전라남도에서 포탑 퐁커리? 아, 미안 못 자고 해봤어, 못 자고 아, 여기 영암이지 영암 뭐가... 그 떡갈비? 떡갈비 먹자 아니, 오늘 좀 자제하고 내일 폭주 하든가 미안함도 잊고 생각에 살 텐데 왜 또 살아가니 왜 또 밥을 먹고 있니 민영아, 나 그거 틀고 싶은 노래가 있어 뭐야? 강호 님의 시작 내 믿음은 소신, 그리고 패기 사랑해, 사랑한다고요 대표님 나 몰라 앞으로 그러지 마 앞으로 나한테 사랑한다고 하지 마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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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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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줘 이게 뭔데? 네 손만 내게 때려봐 이게 뭔데? 네 손만 다칠 테니깐 이게 뭐냐고 나 나를 나 나를 나를 나 나를 나 나 나 나 나를 나 이거 나왔던데 못하니 야, 기현아 밥 좀 해 먹자. 어. 가스레인저랑 냄비 좀 가져와. 저기, 한량님들. 어? 가서 이거 좀 씻고 와주세요. 러브 마이 러브 파이. 간바스 코비하고 마늘 먹을까? 볶음밥에다가? 아, 간바스 대신 볶음밥으로 간다고? 응. 이거 넣을까? 괜찮은데? 괜찮은데? 그렇지. 와, 향 죽이겠다. 이야. 지글지글. 버글버글. 와, 향 나는 것 봐. 야, 간장도 지금 한 좀 더. 그러면 이제 간장이 늘죠. 간장이 늘죠. 오, 오케이. 자, 이제 좀 볶아. 한 번, 한 번, 한 번 해려줘. 안 될 것 같아. 누를 때 이제 햇반을.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아, 하나 더 가져와? 하나만 더 가져올게. 어. 네, 간장 한 숟갈만 더 넣어줘. 아니야. 두 숟갈. 그래서 두 숟갈 들어갔어. 두 숟갈 자리였어. 두 숟갈. 두 숟갈. 두 숟갈. 맛있지? 그래. 근데. 침껍질. 아니, 그럼 기름이 좀 쩔어. 그럼 밥 하나 뽑아? 뭐. 응. 뜨거워. 왜? 아, 맛있는데. 진짜 기름인데. 느끼한 맛을 먹는 거지, 뭐. 라임에스프 넣으면 되는데. 라임에스프 넣으면 기가 막혀있지. 형, 눌러붙는다, 눌러붙어. 아, 눌러붙어. 딱 눌러면 싹 부어. 여기 있습니다. 부대찌개 맛있네. 맛있네. 맛있지? 내가 소스를 더 넣었어. 맛있어, 맛있어. 밥 먹으면 이거. 와, 술술 되겄네. 바로 방으로 갔는데. 밥에서 나뭇가지 맛이 나는데. 제일 맛있는 거 가져줄까?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제대로 된 얘기야. 믿고 먹는 동원이네. 강동원이네. 나가. 박수 나가. 이런 거 들을 때마다 좀 슬퍼. 진짜 형이 나이 먹는 거 같아서. 네. 아니야, 이거 참 매력이 있네. 정도성 있어. 되게 좋다. 되게 좋다, 소리. 어우, 잘 먹었다. 어우, 잘 먹었다. 아, 배부르다, 이제. 아, 배부르다. 아, 배부르다. 아, 배부르다. 감사합니다.